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전주시 선호송동에 위치한 주민체육시설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는 주민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여성자활지원센터를 세운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 선호송동에 위치한 주민체육시설을 놓고 전주시와 선호송동 주민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선호송동에 위치한 전주문화재단 건물 2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헬스장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기존의 헬스장시설을 철거하고 여성자활지원센터를 세워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10년이 넘게 이용했던 시설인데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입장입니다. 주민자치에 알린 것은 언제였냐면 8월 달에 이걸 안건을 올렸어. 안건을 올려서 주민들한테 해외에서 유지하냐 여기에서 모든 걸 종료하냐 이걸 했는데 만약에 지역이 남로, 선호, 중로가 합해지다 보니까 지역이 넓으니까 거의 다 우리 운동하기를 바라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지역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유원들도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고 설명을 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스포츠센터 회원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오려고 했어요. 이혼들은 80%가 반대를 했죠. 전주시 측은 선호성동 헬스장에서 멀지 않은 전주도시혁신센터에 위치한 헬스장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들은 높은 비용과 장소 협소에 문제를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회의하며 주민들은 체육시설 유지를 주장했지만 전주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부분이라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고운, 이사관원 방향으로 얘기를 했죠. 대부분이 간다고 하는데 몇 살은 지금 간다는 것 같아요. 전주시 관계자는 국비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을 중지하기는 어렵다며 주민들과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들이 전북도청에서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치단체들은 세외수입에 대한 연구과제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이 중요해진 현재 세금 인상 없이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세외수입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전북도 내 자치단체들은 전북도청에서 22일 세외수입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 발표 대회를 열어 징수 노하우와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권 소각센터에서 발생하는 소각렬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 판매해 온실가스 절감은 물론 올 들어 벌써 25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습니다. 정읍시는 전북 서남권에 속한 고창, 부안과 함께 공동화장시설을 설치해 건설비 절감과 중복투자 방지 효과는 물론 주민들의 원정 화장으로 인한 불편도 감소시켜 2014년에는 지자체 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장수군은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센터를 운영해 농가에서 표고버섯 재배에 필요한 톱밥배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이를 통해 4억 5천억 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거뒀습니다. 이는 장수군 전체 세외수입의 5.5%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남원시는 세외수입 실적평가 지표 개발을 통해 과태료 등의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했고 순창군은 장류산업관광을 육성해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부안은 차량 정기검사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고한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KLN 홍윤입니다.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겐 우수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2016 군산시 그랜드 취업박람회가 오늘 군산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동원페이퍼, 페이퍼코리아 등 총 38개 업체가 참여해 200여 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고 우수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인재상에 맞는 신입직원을 찾아주기 위한 취업박람회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열렸습니다. 22일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6 군산그랜드 취업박람회에서는 주식회사 전북은행,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페이퍼코리아 등 돈에 자리하고 있는 주요 기업을 비롯한 총 38개 업체가 채용관 부스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취업준비생과 일반 구직자에 대한 1대1 현장면접과 함께 채용정보 제공, 신입이력서 작성법, 성공적인 면접준비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취업컨설팅관을 설치해 직업선호도검사, 면접메이크업, 이미지 사진촬영 등을 통한 졸업 후 취업준비방법을 소개하고 이력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 및 학생들은 실제 면접과 상담을 통한 본인의 진로 방향에 대한 목표 설정은 물론 돈에 위치한 기업의 채용정보를 얻어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박람회에서는 38개 업체가 채용관을 열고 신규인력 20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K-LEN 유희강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2016 8월 말 기준 취급 물량은 4,533톤으로 1년 취급 물량인 5,000톤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과수선별라인이 부족해 품질관리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정읍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개장인 1년을 맞았지만 벌써 과수선별라인이 부족해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3,266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냉동창고 321개, 선별기 세대, 유통장비 등을 갖췄으며 1,005개 농가가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정읍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연간 최대 5,000톤, 1, 최대 48톤 물량을 선별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정읍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취급량은 6,316톤으로 연간 취급량을 훌쩍 넘어섰으며 갈수록 이용량이 늘어나 2016년 8월 말 기준 취급 물량 또한 4,533톤으로 1년 취급 물량인 5,000톤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선별 능력을 초과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이용하는 농민들도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 농민들의 편의와 유통 물량 처리를 위해 산지유통센터 1개소를 더 지어 과수선별 전용 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전주동물원이 동물들의 본래 서식지 환경에 가장 가깝고 동물복지 환경을 갖춘 생태동물원으로 조성됩니다. 오는 12월부터 총 21억 원을 들여 동물 우리를 자연춘화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동물원을 동물과 인간의 교감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전주시의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은 민선 6기 전주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전주동물원 개장 38년 만에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물세장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조류의 개체별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보금자리로 조성해 새들의 활발한 번식활동을 유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자와 호랑이를 격리하던 공간을 활용해 기존보다 활용 공간을 2배 이상 넓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전시방법도 개선했습니다. 기존 관람객 위주의 완전 개방형에서 수목을 이용해 차폐로 한정된 구간에서만 관람이 가능한 몰입 전시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동물 치유 쉼터를 개수해 동물원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에 대한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고 진료의 정확성도 높아져 동물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1983년에 조성된 고무리는 좁은 공간에 쇠창살과 시멘트 등으로 돼 있어 마치 감옥을 연상시켰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고무리는 기존의 공간보다 10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늑대 우리도 종의 보정과 번식을 위해 지금보다 넓고 다양하게 꾸민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동물은 단순 구경거리가 아닌 존엄한 생명이다. 앞으로 동물복지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동물 축사를 개선하고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K렌 김진구입니다. 지난 21일 농촌진흥청에서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관 간 상생협력으로 혁신도시 이전 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광수 국회의원과 박성일 원주군수, 손재곤 전북대 교수 등 3명의 발제자와 12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전북 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대한모색의 머리를 맞댔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극대화 방안을 주제로 1세션을 맡은 김광수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해 본부의 이전으로 최대 4,530억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도가 추진 중인 금융타운과 연계해 컨벤션 시설을 포함한 기금운용본부 제2기금관의 종합적 시설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35%로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세션을 맡은 박성일 군수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지역과 공공기관의 상생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발제자로 나선 손재권 교수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대학 등이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해 농생명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조건과 과제를 토론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는 가족 동반 이주율이 부산 혁신도시의 42.5% 다음인 38.3%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국 평균 13.3%에 비해 전북 혁신도시는 10.7%로 나타났고 혁신도시를 통해 거둬들인 지방세도 298억가량에 불과해 전국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